안녕하세요 한동화 한의원 원장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와 한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짢은 주제이긴 하지만 하도 말들이 많아서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에게 황당한 질문을 받습니다. 바로 혹시 이 한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당황스럽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반문을 하면 환자분은 제가 검사 때문에 양방병원에 갔는데 지금 한약을 복용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의사분이 환자분이 복용하고 있는 한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진 것이다 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환자분은 양방 대학병원에서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후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무서워 한방치료를 받고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검사를 위해 해당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어리둥절하겠죠. 하긴 저로서는 그런 질문들을 한참 전부터 들어왔던 터라 환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겠지만 그 환자분이 잠시 동안이나마 불안해하고 불편할 것을 생각하면 그 의사의 말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양방에서 말하는 한약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의 대상은 바로 감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초는 약방의 감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사들에게 아주 활용도가 높은 한약 중에 하나로 감초가 들어가 있지 않는 처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감초를 스테로이드와 동일시하는 그 전말은 무엇일까요? 잠시 감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초에는 지금까지 126종의 성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들 성분들은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스테롤로 모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로 분류됩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 성분인데 양방에서 처방하는 먹는 약과 연고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로 이 둘은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초가 스테로이드 유사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오야 고초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초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마시단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단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글리시리진이란 성분입니다. 이 글리시리진은 항암작용과 위교양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고 한약처방에서 감초는 서로 간의 약을 조화롭게 하고 독성을 중화시켜 주는 작용을 목표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다시 스테로이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바로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여러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해 결국 몸 밖으로 배설되죠. 몸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특정 효소에 의해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해됩니다. 생산도 되면서 동시에 분해되어 배설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감초 후 중요 성분인 글리시리진이 분해되면 글리시레틴산이 되는데 이 성분이 부신에 직접 작용하여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 후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리시리진은 스테로이드를 분해하는 특정 효소 작용을 방해하여 부신에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가 몸 안에서 분해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감초 위에서 나타나는 스테로이드 유사 효과는 우리 몸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의 효과이지 감초 자체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초에 함유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도 무기질 코르트코이드로 당질 코르트코이드인 약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량감초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몸이 붓는 대사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 중인 환자도 감초가 들어있는 한약의 복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사에서도 고용량감초를 사용하게 되면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배가 부르면서 부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처방이 들어가 있는 감초 용량은 아주 적은 용량으로 그 어떠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용량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초에 의한 스테로이드 유사효과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스테로이드의 인위적인 작용과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감초를 스테로이드와 동일시하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이며 한약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한의사는 절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